천주교 대구 대교구 그리고 대구가톨릭대학교와 관련한 의혹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대구의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 30곳이 천주교 대구 대교구의 쇄신과 검경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윤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법인 회계 부적점과 100주년 기념사업 비리, 기본 재산을 횡령했다 해고당한 직원을 편법 복직시키고 교비 회계의 부적정한 사용과 과다한 임차료 지급까지 시민사회단체들은 천주교 대구 대교구 선목학원과 대구 가톨릭대 비리를 조직적이고 구조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리 자체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천주교 대구 대교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점이라며 결국 비리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은 사정기관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대구 지검장이 피조사 기관인 대구 가톨릭대를 방문해 총장을 만나 사건 관련 이야기를 나누는 등 부적절한 행동이 알려지자 꼬리 자르기식의 수사가 될 우려까지 걱정하고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역사회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천주교가 지금이라도 뼈를 깎는 자기 쇄신을 하지 않으면 더 큰 분노와 비판, 저항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윤윤균입니다. MBC 뉴스 윤윤균입니다. MBC 뉴스 윤윤균입니다. MBC 뉴스 윤윤균입니다. MBC 뉴스 윤윤균입니다.